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저 역시 날카로운 가시가 한 개도 아니고 수십 수백 개가 박혀 있습니다 후회되고 죄스러운 잘못이고 죄악입니다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서 그 실수를 그 범죄를 막고 싶습니다 지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막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인생의 과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회개하는 거예요 성찰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보석 생활을 하고 나눔의 삶을 살고 봉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충만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느님과 이웃에게 용서를 청하고 그 잘못을 기호 갖기 위해서 보석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편지가 오고 수많은 상담이 옵니다 그럴 때 잘못한 사람들도 편지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만 더 큰 고통은 뭐냐면 내가 성폭행 당했을 때 노름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식을 속을 썩이는 자식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가슴에 박힌 가시를 빼내야 돼 그래야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만물이 피어나는 봄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평창이나 영월 이런 데는 나무시장이라는 게 열립니다 지금부터 꽃이 피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들 나무시장에 가면 아주 싼 값에 싸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도 그래도 묘목이 한 3만원, 4만원 이렇게 돼갖고 대추나무, 사과나무, 여러 밤나무, 별나무들을 다 사다 심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지 마시고 굳이 안 사도 되니까 화원이라든지 양재동 꽃시장이라든지 나무시장 같은데 이렇게 둘러서 구경하는 것도 여러분들 삶의 재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반성 우리가 반성이 없는 삶은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반성이 없는 삶은 그거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잘한 일이 많죠 뭐 저도 잘한 일, 못한 일 이거를 좀 저울에다가 닮으면 베트남에 가보면 지하에 가면 새털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인생에서 잘한 일, 잘못한 일 이거를 비교를 해갖고 새털이 올라가거나 잘못한 게 올라가면 지옥이고 천국이고 극락이고 이런 보살님이 있다라는 얘기를 베트남에 가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 잘못한 일 이게 비교가 돼갖고 잘못한 일이 많으면 지옥, 잘한 일이 많으면 천국 이런 논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 잘못한 일, 착한 일, 악한 일 이거 한번 비교를 본인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떠냐 저는 아직까지는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60 넘어서는 조금 잘한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큰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를 한 번쯤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성한 사람한테 용서가 필요해요 반성을 하는데 용서를 안 해주면 세상이 너무 험악하죠 세상이 너무 괴롭죠 반대로 나도 잘못한 일에 대한 잘못한 내가 상처 준 사람한테 용서를 청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성 용서의 기본은 성찰이에요 성찰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느닷없이 60살에 성찰이 되겠어요 꾸준한 신앙생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성찰하는 데 가장 좋은 안내서는 보금서예요 마테오보금, 마르코보금, 루카보금, 요한보금 이 4보금을 읽으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저는 끝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느냐 하면 이 4보금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처한 상황 인간의 희노애락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쁨, 진리, 생명, 배신, 타락, 육신의 고통, 죽음, 음탕 이런 게 다 4보금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4보금을 읽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또 이 보금서를 올해는 보금서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 저 황신부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안내를 저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60 언저리에 55에서부터 60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 불경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뭐 소크라테스의 독백이라는 그 책 길지 않아요 독백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도 아 정말 소크라테스가 대단하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아프게 생각한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 특별히 뭐 그런 모든 걸 종합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우리 동양철학에 공자님, 맹자, 노자, 장자, 한비자, 순자 뭐 이런 유명한 현인들이 있죠 그래서 사서삼경 우리 어떤 보좌신부님이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사서삼경 정도는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사서삼경이 뭐냐고 성경의 한 부분이냐고 사서삼경 그러니까 성서삼경 성경 그래갖고 성경책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주일학교 대학교 버젓이 다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어봤다라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입시 위주의 공부만 해서 좀 넓게 넓게 책도 읽고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죠 이제 여러분들 우리 특히 다볼사이버 교우들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서삼경 원본을 5만 원인가 7만 원 들여갖고 사다 놨어요 또한 옛날에도 많이 사서 읽었지만은 이번에 또 새로운 번역 안내서가 그 해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읽으려고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반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용서를 청하기도 하고 용서를 해주기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인생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살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12살 13살까지 그때는 사랑을 받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름을 쌓는 시기죠 그 다음에 14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발효되는 시기라는 생각을 해요 거름이 발효되는 시기 그래서 정말 푹 익어서 미생물 영양덩어리가 충만한 시기가 14살에서부터 30살 때까지라고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는 거름이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져서 영양분이 그냥 충만하게 밭을 만드는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60살부터 100살까지는 그 밭에서 나는 그 충분한 영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는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성, 용서, 성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내가 죄를 졌어, 잘못했어, 용서받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돼요 속죄를 해야 되고 보속,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워 갚아야 합니다 저는 자랑할 거리는 안 되지만 이번에도 잠비아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 400명 아이들한테 밥을 한 달 동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막 설레요 그리고 막 뛰어요 가슴이 그 아이들한테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거 토마토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심어놨거든요 토마토 이제 그걸 볶아갖고 삶아서 또 올리브 기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름에 데쳐갖고 아이들 먹이는 거 그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또 결, 결, 달걀, 달걀, 후라이 해서 샌드위치 만들어갖고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 닭고기, 이제 그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닭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근처에 양계장에 연락을 많이 해놨어요 잠비아에 닭 준비를 좀 해달라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물론 옥수수는 우리가 많이 우리 그 카사리아 농장에 옥수수를 많이 심어서 아이들 충분히 쉬마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옥수수 빵 있죠 그런 것처럼 해주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설탕을 좀 넣어서 아이들이 그 쉬마, 맛없는 쉬마만 먹지 말고 아주 달짝지근한 거를 쉬마를 만들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신부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잠비아까지 가서 말라리아 위험도 있고 먹는 것도 맞지 않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샤워물도 안 들어오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뭐 우리처럼 아스콘이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막 먼지가 크으 일어나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지은 죄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상처를 준 거를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저한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아 필리핀, 미얀마, 콜롬비아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고 수단 같은데 물론 내가 돕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중간 가교 역할만 하는 거죠 다볼사이버 교우 여러분들이 거의 지금까지 한 30억을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전부 다 나눠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저도 그 30억 중에 저도 5억 정도를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5억은 제 돈이 아니고 유튜브 수입입니다 유튜브 수입도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광고 많이 보시는 수입으로 그동안 5억 정도가 들어와 5억이 좀 더 더 들어왔네요 한 8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그 수입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한 건 아니죠 가끔 많은 분들이 신부님 실시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강의 좀 쉬세요 조금 조금 해도 우린 충분합니다 라고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닫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행복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나의 노력들이 내가 목이 막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혹여라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예수님을 힘들게 했거나 또 내 주위에 내가 이제까지 60년 살아오면서 내가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 이런 보석의 행동으로 보석의 행위로 조금이라도 기어갚을 수 있다면 저는 힘든 게 아니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기쁨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부님 저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죄를 너무너무 많이 줬어요 그런 분들 그냥 말로만 끝내지 말고 정말 아프리카 저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모시고 갈 거예요 아이들한테 밥 한 번 더 해주고 아이들 한 번 더 씻겨주고 머리 한 번 감겨주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집에 방문해가지고 집 청소도 해주고 소독도 해주고 그러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은 잘못을 기워갚는 보석의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석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86년 미션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가수 폭포의 악마의 목구멍 폭포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떨어져 죽는 줄리안 신부의 순교 장면 이게 미션이라는 영화가 탁 시작할 때 그 이가수 폭포에서 악마의 목구멍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채 거꾸로 떨어지는 줄리안 신부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에 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폭포를 처음 가서 봤을 때 정말로 심장이 뛰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순교한 신부들이 많았어요 예수의 신부들이 그래서 브라질 그 멀리까지 두 번이나 찾아가서 악마의 목구멍을 방문해서 예수의 신부의 순교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후에 첫 등장은 노드리고 멘도사 전직 용병이자 노예 상인 노드리고는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피운 이복 동생과 펜싱 결투를 벌이다가 동생을 죽이게 되죠 형이 쫓아올라가 보니까 침대에 동생하고 자기 애인이 누워있는 걸 보고 결투를 해가지고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죠 반년 가까이 죽음만을 기다리며 죄악에 시달리던 노드리고는 가브리엘 신부한테 감화를 받아요 그리고 그의 선교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신부의 보증으로 노드리고는 이전에 과라니족 사냥을 하면서 노예로 팔았던 전력이 있는 그곳에 과라니족을 찾아가요 정말로 참회한다는 의미에서 보속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모든 갑주와 무기구, 검을 그물로 묶어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둘러매고는 필딩 신부,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 과라니족을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그 영화를 미션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폭포의 그 어려운 것들을 자기 갑주, 무기, 이걸 금으로 해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그 장면은 가히 정말 눈물을 머금고 볼 수밖에 없는 보속의 행위이죠 옆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도 그걸 다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고 정말 핏땀을 흘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 노드리고가 그 과라니족한테 거의 이제 폭포를 올라갔을 때 그 과라니족이 자기네들을 노예 사냥하던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느끼고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로드리고를 보고 과라니족이 아 저 사람이 보속 회개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는 거구나 그래갖고 이게 과라니족이 그 목에 걸려있는 그 그물, 갑주, 무기를 잔뜩 실은 걸 목을 끊어줘요 그리고 강물에 그 갑주들을, 무기들을 던져버리죠 그야말로 큰 가슴 안에 있던 멍해를 누가 용서를 해요? 과라니족이 용서를 해주는 거죠 원주민 과라니 부족과 아름다운 정글 천국을 갖고는 가브리엘 신부, 이 신부가 이 과라니족을 처음 만날 때도 오보에, 따라라라란 이런 오보에 연주를 해주죠 나중에는 넬라판타지라는 노래로 바뀌죠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를 갖고 놨는데 추기경은 식민지 지배자들 편에 서서 과라니족을 포기하고 그 지역을 식민지 지배자에게 넘겨주고 떠나라고 지시하지만은 이에 불복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노드리고는 수사는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 번도 강의 때 얘기했지만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남미를 정복을 할 때 반으로 교황청에서 나눠버려요 그 나눌 때 이때 추기경은 원주민 편을 들지 않고 식민지 지배자들 편을 들게 되죠 가브리엘 신부는 비폭력과 평화로 나머지 둘은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 두 신부의 견해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필딩 신부와 노드리고 수사는 그들 스스로 무장하고 과라니족도 무장을 시켜요 총 쏘는 법도 알려주고 폭력적인 방법이 될지라도 싸우는 길을 택합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하느님은 곧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 폭력에 있는 곳에 하느님은 계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가브리엘 신부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할 때 하느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생활을 바꾸면은 기도가 기쁘고 회개가 기쁩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아직도 미움이 있고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이 있을 때 기도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음탕한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빠지는 사람은 쉽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배자 측의 공세가 공격이 시작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 첫 신앙의 구심점이 된 신앙의 봉거지가 쓱쑥대밭이 됩니다 이것은 미션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과란이족이 전멸되죠 세 성교사 모두 장렬하게 숭교를 합니다 전부 다 죽고 가브리엘 신부가 성체를 성광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몸을 모신 성광을 들고 가다가 결국은 총에 포탄에 맞아 쓰러지죠 그거를 로드리고가 이렇게 자기도 총 맞으면서 쓰러지는 가브리엘 신부를 보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우리한테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죠 결국은 총으로 적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 바로 미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총을 들고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나는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용서 못해 그러면은 하느님을 영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감히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도둑질, 음란, 사기, 거짓말 심지어 낙태라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마음 한구석에 날카로운 내가 죄를 지어서 사실은 죄를 지면 상대방 가슴에 가시를 꽂아야 되는데 죄를 지면은 누구 가슴에 가시가 꽂히느냐 하면 내 가슴에 가시가 꽂혀요 굵은 못이 깊이 박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저 역시 날카로운 가시가 한 개도 아니고 수십 수백 개가 박혀 있습니다 후회되고 죄스러운 잘못이고 죄악입니다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서 그 실수를, 그 범죄를 막고 싶습니다 지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막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인생의 과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회개하는 거예요 성찰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보석 생활을 하고 나눔의 삶을 살고 봉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충만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느님과 이웃에게 용서를 청하고 그 잘못을 기호 갖기 위해서 보석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편지가 오고 수많은 상담이 옵니다 그럴 때 잘못한 사람들도 편지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만 더 큰 고통은 뭐냐면 내가 성폭행 당했을 때 노루 많은 남편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식을 속을 썩이는 자식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가슴에 박힌 가시를 빼내야 돼 그래야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특종 세상인지 하여튼 요즘 그런 걸 많이 봐요 TV, 동물농장,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자연입니다 하여튼 특종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2만 킬로를 걷는 어떤 형제님을 봤어요 우리나라 형제님이에요 근데 밤에 눈 오는데 월출산, 영암까지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분은 집도 있고 가게도 있대요 그런데 편안하게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할 수 있는데 걷는 거야 그래갖고 막 발톱이 4번이나 빠지고 무점이하고 그 족조 근막이라고 그도 걸어갖고 염증이 생기고 너무너무 그리고 절대 여관에서도 안 자고 버스 정류소에서 자거나 폐가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행을 스스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형제님이 자기는 젊었을 때 조폭 생활도 했었고 노름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자살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정말 보속하고 싶은 마음 회개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정말로 보속의 길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도 어찌 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란 생각을 해요 지금 걸을 수는 없어도 남미를 갈 수는 없어도 아프리카를 갈 수는 없어도 나의 정성어린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그래갖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고 있고 수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 때마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 역시 보속의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드리고 수사회가 절벽을 오르며 피눈물 나는 보속의 행진을 보면서 저 역시 저런 고행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사는 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한 살짜리도 죄를 짓습니다 아니 한 살짜리가 무슨 죄를 짓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지만 낮에는 그냥 멀쩡하게 놀다가 아빠 피곤해갖고 퇴근해갖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새벽 밤새 그러면 아내도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리다가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울면은 남편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그 아이 달래다 보면은 잠도 못 자고 피곤이 쌓이면은 아내에게 화도 나고 미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죄의 굴레예요 인간이 사는 한은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한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 인생을 사는 한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잘나면 잘나서 못나면 못나서 죄를 짓고 삽니다 제가 우리 한비야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는 한비야 씨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글을 잘 쓰고 감동을 줘갖고 한비야 씨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비야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 구호 현장에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한비야 씨한테도 뭐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한비야 씨가 그런데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간다고 뭐라고 그러고 뒤로 가면 뒤로 간다고 뭐라고 그러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간다고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 어려워요 다른 사람한테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인간이 나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이해와 용서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해라는 주제로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살아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진짜 만물이 피어나는 봄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평창이나 영월 이런 데는 나무시장이라는 게 열립니다 지금부터 꽃이 피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들 나무시장에 가면 아주 싼 값에 뭐 싸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도 그래도 묘목이 한 3만원 4만원 이렇게 돼갖고 뭐 대추나무 사과나무 여러 밤나무 뭐 별나무들을 다 사다 심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지 마시고 굳이 안 사도 되니까 화원이라든지 양재동 꽃시장이라든지 나무시장 같은데 이렇게 둘러서 구경하는 것도 여러분들 삶의 재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반성 우리가 반성이 없는 삶은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반성이 없는 삶은 그거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잘한 일이 많죠 뭐 저도 잘한 일, 못한 일 이거를 좀 저울에다가 닮으면 베트남에 가보면 지하에 가면 새털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인생에서 잘한 일, 잘못한 일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새털이 올라가거나 잘못한 게 올라가면 지옥이고 천국이고 극락이고 이런 보살림이 있다라는 얘기를 베트남에 가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 잘못한 일 이게 비교가 돼가지고 잘못한 일이 많으면 지옥 잘한 일이 많으면 천국 이런 논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 잘못한 일, 착한 일, 악한 일 이거 한번 비교를 본인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떠냐 저는 아직까지는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60 넘어서는 조금 잘한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큰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를 한 번쯤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성한 사람한테 용서가 필요해요 반성을 하는데 용서를 안 해주면 세상이 너무 험악하죠 세상이 너무 괴롭죠 반대로 나도 잘못한 일에 대한 잘못한 내가 상처 준 사람한테 용서를 청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성 용서의 기본은 성찰이에요 성찰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느닷없이 60살에 성찰이 되겠어요 꾸준한 신앙생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성찰하는 데 가장 좋은 안내선은 보금서예요 마테오보금 마르코보금 루카보금 요한보금 이 사보금을 읽으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저는 끝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느냐 하면 이 사보금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처한 상황 인간의 희노애락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쁨 진리 생명 그 다음에 배신 타락 육신의 고통 죽음 음탕 뭐 이런 게 다 사보금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보금을 읽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또 이 보금서를 올해는 보금서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 저 황신부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안내를 저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60 언저리에 55에서부터 60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 불경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뭐 소크라테스의 독백이라는 그 책 길지 않아요 독백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도 아 정말 소크라테스가 대단하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아프게 생각한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 특별히 뭐 그런 모든 걸 종합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우리 동양철학에 공자님, 맹자 그 다음에 노자, 장자, 한비자, 순자 뭐 이런 유명한 현인들이 있죠 그래서 사서삼경 저기 그 우리 어떤 보좌신부님이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사서삼경 정도는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사서삼경이 뭐냐고 성경의 한 부분이냐고 사서삼경 그러니까 성서삼경 성경 그래갖고 성경책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주일학교 대학교 버젓이 다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어봤다라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입시 위주의 공부만 해서 좀 넓게 넓게 책도 읽고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죠 이제 여러분들 우리 특히 다볼사이버 교우들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서삼경 원본을 5만원인가 7만원 들여갖고 사다 놨어요 또한 옛날에도 많이 사서 읽었지만은 이번에 또 새로운 번역 안내서가 그 해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읽으려고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반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용서를 청하기도 하고 용서를 해주기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인생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살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12살, 13살까지 그때는 사랑을 받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걸음을 쌓는 시기죠 그 다음에 14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발효되는 시기라는 생각을 해요 걸음이 발효되는 시기 그래서 정말 푹 익어갖고 미생물, 영양덩어리가 충만한 시기가 14살에서부터 30살 때까지라고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는 걸음이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져서 영양분이 충만하게 밭을 만드는 시기죠 그 다음에 60살부터 100살까지는 그 밭에서 나는 그 충분한 영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는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성, 용서, 성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내가 죄를 졌어, 잘못했어, 용서받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돼요 속죄를 해야 되고 보속,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워 갚아야 합니다 저는 자랑할 거리는 안 되지만 이번에도 잠비아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 400명 아이들한테 밥을 한 달 동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막 설레요 그리고 막 뛰어요 가슴이 그 아이들한테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거 토마토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심어놨거든요 토마토 이제 그걸 볶아갖고 삶아서 또 올리브 기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름에 데쳐갖고 아이들 먹이는 거 그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또 결, 결, 달걀, 달걀, 후라이 해서 샌드위치 만들어갖고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 닭고기, 이제 그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닭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근처에 양계장에 연락을 많이 해놨어요 잠비아에 닭 준비를 좀 해달라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물론 옥수수는 우리가 많이 우리 그 카사리아 농장에 옥수수를 많이 심어서 아이들 충분히 쉬마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옥수수 빵 있죠 그런 것처럼 해주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설탕을 좀 넣어서 아이들이 그 쉬마, 맛없는 쉬마만 먹지 말고 아주 달짝지근한 거를 쉬마를 만들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신문인 거 힘들지 않으세요? 잠비아까지 가서 말라리아 위험도 있고 먹는 것도 맞지 않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샤워물도 안 들어오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처럼 아스콘이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막 먼지가 크으윽 일어나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지은제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상처를 준 거를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저한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아, 필리핀, 미얀마, 콜롬비아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고 수단 같은데 물론 내가 돕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중간 가교 역할만 하는 거죠. 다볼사이버 교우 여러분들이 거의 지금까지 한 30억을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전부 다 나눠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저도 그 30억 중에 저도 5억 정도를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5억은 제 돈이 아니고 유튜브 수입입니다. 유튜브 수입도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광고 많이 보시는 수입으로 그동안 5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5억이 좀 더 들어왔네요. 한 8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그 수입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한 건 아니죠. 가끔 많은 분들이 신부님 실시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강의 좀 쉬세요. 조금조금 해도 우린 충분합니다. 라고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닫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행복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나의 노력들이 내가 목이 막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혹여라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예수님을 힘들게 했거나 또 내 주위에 내가 이제까지 60년 살아오면서 내가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보석의 행동으로 보석의 행위로 조금이라도 기어갚을 수 있다면 저는 힘든 게 아니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기쁨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부님 저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죄를 너무너무 많이 줬어요. 그런 분들 그냥 말로만 끝내지 말고 정말 아프리카 저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모시고 갈 거예요. 아이들한테 밥 한 번 더 해주고 아이들 한 번 더 씻겨주고 머리 한 번 감겨주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집에 방문해갖고 집 청소도 해주고 소독도 해주고 그러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잘못을 기워갚는 보석의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석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86년 미션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과수 폭포의 악마의 목구멍 폭포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떨어져 죽는 줄리안 신부의 순교 장면 이게 미션이라는 영화가 탁 시작할 때 그 이과수 폭포에서 악마의 목구멍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채 거꾸로 떨어지는 줄리안 신부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에 나실 것입니다. 저는 그 폭포를 처음 가서 봤을 때 정말로 심장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순교한 신부들이 많았어요. 예수의 신부들이 그래서 브라질 그 멀리까지 두 번이나 찾아가서 악마의 목구멍을 방문해서 예수의 신부의 순교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후에 첫 등장은 노드리고 멘도사, 전직 용병이자 노예 상인 노드리고는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피운 이복 동생과 펜싱 결투를 벌이다가 동생을 죽이게 되죠. 형이 쫓아올라가 보니까 침대 동생하고 자기 애인이 누워있는 걸 보고 결투를 해가지고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죠. 반년 가까이 죽음만을 기다리며 죄악에 시달리던 노드리고는 가브리엘 신부한테 감화를 받아요. 그리고 그의 선교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신부의 보증으로 노드리고는 이전에 과라니족 사냥을 하면서 노예로 팔았던 전력이 있는 그곳에 과라니족을 찾아가요. 정말로 참회한다는 의미에서, 보속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모든 갑주와 무기구, 검을 그물로 묶어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둘러메고는 필딩 신부,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 과라니족을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그 영화를 미션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폭포의 그 어려운 것들을 자기 갑주, 무기, 이걸 그물에 해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그 장면은 가히 정말 눈물을 머금고 볼 수밖에 없는 보속의 행위이죠. 옆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도 그걸 다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고 정말 핏땀을 흘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 노드리고가 그 과라니족한테 거의 이제 폭포를 올라갔을 때 그 과라니족이 자기네들을 노예 사냥하던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느끼고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로드리고를 보고 과라니족이 저 사람이 보속, 회개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는 거구나. 그래갖고 이게 과라니족이 그 목에 걸려있는 그 그물, 갑주, 무기를 잔뜩 실은 걸 목을 끊어줘요. 그리고 강물에 그 갑주들을, 무기들을 던져버리죠. 그야말로 큰 가슴 안에 있던 멍해를 누가 용서를 해요? 과라니족이 용서를 해주는 거죠. 원주민 과라니 부족과 아름다운 정글 천국을 가꾸는 가브리엘 신부. 이 신부가 이 과라니족을 처음 만날 때도 오보에, 따라라라란 이런 오보에 연주를 해주죠. 나중에는 넬라판타지라는 노래로 바뀌죠.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를 갖고 놨는데 추기경은 식민지 지배자들 편에 서서 과라니족을 포기하고 그 지역을 식민지 지배자에게 넘겨주고 떠나라고 지시하지만은 이에 불복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노드리고는 수사는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 번도 강의 때 얘기했지만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남미를 정복을 할 때 반으로 교황청에서 나눠버려요. 그 나눌 때 이때 추기경은 원주민 편을 들지 않고 식민지 지배자들 편을 들게 되죠. 가브리엘 신부는 비폭력과 평화로 나머지 둘은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 두 신부의 견해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필딩 신부와 노드리고 수사는 그들 스스로 무장하고 과라니족도 무장을 시켜요. 총 쏘는 법도 알려주고 폭력적인 방법이 될지라도 싸우는 길을 택합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하느님은 곧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 폭력에 있는 곳에 하느님은 계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가브리엘 신부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할 때 하느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생활을 바꾸면은 기도가 기쁘고 회개가 기쁩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아직도 미움이 있고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이 있을 때 기도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음탕한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빠지는 사람은 쉽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배자 측의 공세가 공격이 시작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 첫 신앙의 구심점이 된 신앙의 봉거지가 쑥대밭이 됩니다. 이것은 미션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과란이족이 전멸되죠. 세 선교사 모두 장렬하게 숭교를 합니다. 전부 다 죽고 가브리엘 신부가 성체를 성광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몸을 모신 성광을 들고 가다가 결국은 총에 포탄에 맞아 쓰러지죠. 그거를 로드리고가 이렇게 자기도 총 맞으면서 쓰러지는 가브리엘 신부를 보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우리한테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죠. 결국은 총으로 적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 바로 미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총을 들고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나는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용서 못해. 그러면은 하느님을 영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감히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도둑질, 음란, 사기, 거짓말, 심지어 낙태라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마음 한구석에 날카로운 내가 죄를 지어서 사실은 죄를 지면 상대방 가슴에 가시를 꽂아야 되는데 죄를 지면은 누구 가슴에 가시가 꽂히느냐 하면 내 가슴에 가시가 꽂혀요. 굵은 못이 깊이 박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저 역시 날카로운 가시가 한 개도 아니고 수십 수백 개가 박혀 있습니다. 후회되고 죄스러운 잘못이고 죄악입니다.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서 그 실수를, 그 범죄를 막고 싶습니다. 지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막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인생의 과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회개하는 거예요. 성찰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보석 생활을 하고 나눔의 삶을 살고 봉원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충만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느님과 이웃에게 용서를 청하고 그 잘못을 기호 갖기 위해서 보석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편지가 오고 수많은 상담이 옵니다. 그럴 때 잘못한 사람들도 편지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만 더 큰 고통은 뭐냐면 내가 성폭행 당했을 때 노름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식을 속을 썩이는 자식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가슴에 박힌 가시를 빼내야 돼요. 그래야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특종 세상인지 하여튼 요즘 그런 걸 많이 봐요. TV, 동물농장,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데 특종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2만 킬로를 걷는 어떤 형제님을 봤어요. 우리나라 형제님이에요. 그런데 밤에 눈 오는데 월출산, 영암까지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분은 집도 있고 가게도 있대요. 그런데 편안하게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할 수 있는데 걷는 거야. 그래갖고 발톱이 4번이나 빠지고 무점이하고 그 족조금막이라고 하도 걸어갖고 염증이 생기고 너무너무 그리고 절대 여관에서도 안 자고 버스 정류소에서 자거나 폐가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행을 스스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형제님이 자기는 젊었을 때 조폭 생활도 했었고 노름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자살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정말 보속하고 싶은 마음 회개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정말로 보속의 길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도 어찌 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란 생각을 해요. 지금 걸을 수는 없어도 남미를 갈 수는 없어도 아프리카를 갈 수는 없어도 나의 정성어린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그래갖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고 있고 수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 때마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 역시 보속의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드리고 수사회가 절벽을 오르며 피눈물 나는 보속의 행진을 보면서 저 역시 저런 고행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사는 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한 살짜리도 죄를 짓습니다. 아니 한 살짜리가 무슨 죄를 짓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지만 낮에는 그냥 멀쩡하게 놀다가 아빠 피곤해가지고 퇴근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새벽 밤새. 그러면 아내도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리다가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울면 남편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그 아이 달래다 보면 잠도 못 자고 피곤이 쌓이면 아내에게 화도 나고 미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죄의 굴레예요. 인간이 사는 한은 죄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한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 인생을 사는 한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잘나면 잘나서 못나면 못나서 죄를 짓고 삽니다. 제가 우리 한비야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는 한비야 씨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글을 잘 쓰고 감동을 줘갖고 한비야 씨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비야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 구호 현장에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한비야 씨한테도 뭐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한비야 씨가 그런데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간다고 뭐라고 그러고 뒤로 가면 뒤로 간다고 뭐라고 그러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간다고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 어려워요. 다른 사람한테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인간이 나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이해와 용서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해라는 주제로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살아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